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컨텐츠 하나 방송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주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뭐 거창한 것은 아니구요 아 여러분들 아 우리 개인투자자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 바이오주 테마에서 상당히 아 수익 본 분들도 계신데 아 고점 부위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에서 접근을 해서 상당 손실이 있는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아 제가 방송을 아 이렇게 해보면 셀트리온 이라는 아 이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조회수가 올라옵니다 자 그 말은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도 있는데 아 그만큼 셀트리온 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다 그 관심이 많다는 것은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고점도 에서 상당히 물려 있기 때문에 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아 인터넷에서 유튜브 방송을 아 서치를 많이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분들에게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어 셀트리온 삼형제 그러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라젠 HLB 이렇게 6개 종목을 어 매일매일 그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아 바이오주에 아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관심 가지신 분들이 어떤 타임에서 어 접근하면 좋을까 아 분석방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셀트리온 부터 분석을 해 보죠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의 분석은 항상 일정하니까요 여러분들 아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 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어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셀트리온은 좀 긴 흐름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전 방송에도 제가 분석방송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아 거의 9만원대 자 그죠 9만원대에서 아 상승을 해서 자 39만원대까지 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폭이 얼마입니까 상승폭이 자 30만원이죠 그죠 여기는 30만원이다 자 좀 친절하게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아 여러분들 상당히 아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실테니까 제가 조금 한번 친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이 상승폭이 30만원 자 여러분들 이런건 캡처하라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드리는 겁니다 눈치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자 상승폭이 30만원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아 여기서 9만원에서 39만원 갔는데 자 여기 인근을 계산해도 3배 이상 올랐다는 3배 정도 올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살까요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여기 하루 한 10% 빠졌죠 그죠 자 안된다 노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고 다시 재반등도 닥터케이는 20일 이평선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닥터케이에 방송에 보면 엘리엣트 파동 중에 팁을 가져가시라 한 부분이 이렇게 1 2 3 4 5 파 이후에는 자 따라가지 마라 타이밍 나가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를 만큼 오르고 난 뒤풀이 파동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쳐져 버리면 상당폭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는 아 타이밍 아니다 말씀드렸고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리기를 자 이런데서 차익실현 못하셨던 분이나 꼭대기에서 물려 계신데 이거 깨진데도 손절 안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25만원 올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5만원 찍고 24만까지도 밀렸죠 자 그럼 이 24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닥터케이는 25만원 정도 오면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간 30만원까지 가는 트레이딩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피보나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보나치라는 것은 닥터케이 방송에도 있는데요 자 잠깐만요 자동 확장하구요 자 이렇게 해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 고점 저점 됐고 자 이렇게 저점권에서 이렇게 고점 때까지 하면 자동 고점 저점 나왔는데요 자 여기 인근을 9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4만원대가 상승폭의 50% 지점인 것입니다 자 피보나치 설명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자 상승을 9만원에서 39만원까지 30만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느정도에서 멈춰주면 아 주가는 향후 흐름이 좋느냐 38% 38.2% 50% 61.8% 권역에서 멈추면 좋은데 자 38.2%에서 멈추면 가장 좋고 50%에서 멈추면 그나마 아 이중바닥 형식으로 상승 이후에 아 재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61.8% 까지 밀리게 되면 아 수령 과정을 거치다가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니까 닥터케이 주식기초강의에서 한번 더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절반 가격 상승의 절반 정도 포까지 밀려준다면 한번 접근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그 분석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25만원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그 이유를 또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추세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24만원과 25만원 사이는 강력한 지지권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24만원과 25만원 사이만 잘 지지를 해낸다면 아 이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아 강한 상승세에 나온다면 아 이제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긴 하나 27만원대가 이 강한 저항대거든요 현재 그쵸 자 그 강한 저항대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부위를 지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깨지고 나니 이제 올라가도 27만원 정도에서는 자꾸 저항을 받는다 자 그러나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기간이 매수세가 제법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매도 일방이다가 이제 좀 퐁당퐁당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아 이제 20일선 좀 탄탄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자 여기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선결조건은 기간외국인이 강한 돌파 아 강한 매수세로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서 돌파 시도가 나와야 자 이제 상승으로 한번 전환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아 곳곳에 지금 아 저항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30만원대 32만원대 강한 저항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24만원 5만원 여기 깨면 안된다 여기를 깨면 손절해야 된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27만원대 28만원대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30만원 32만원대로 상승시도 가능하고요 그 전제조건은 기간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비교적 매수세 동참을 안하고 있으니 외국인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탄탄하게 저점을 형성하면서 저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반등 시도 한번 노려볼 타이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매수를 해야 되겠다 매수를 할만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럼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돌파 시도 넣어고요 오히려 눌림목주는 이 지점까지 기다려서 지금보다 가격을 더 주더라도 강한 상승세 이후에 눌림목주는 그러면 이평선들 다 돌려놓을 테거든요 그때 밑에 이평선들 다 지지하는 모습에서 양봉 쓸 때 그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더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셀트리온은 정리를 했고요 생각보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물론 앞전 방송에서 셀트리온 등등등 제가 방송을 많이 해놨습니다만 새로운 컨텐츠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져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로는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천부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있을텐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4만 2천원에서 16만 4천원이니까 빼게 되면 12만원이니까 상승을 3배를 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들이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상승초입에 이럴 때 적어도 여기 아니면 매수할 만한 자리가 잘 없는데 자꾸 꼭대기에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려 가지고 지금 엄청 손실을 봤다면 최고 꼭대기에서 손실을 봤다면 물려 있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7만 5천원 7만 6천원 까지도 빠졌고 물론 반등 나왔습니다만 그럼 7만 6천원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만원 정도 빠졌었잖아요 9만원이면 거의 뭐 반토막에 반토막을 넘어서는 그런 하락까지 나왔다 이제 반드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중요하다 자 그것도 한번 짚어드리죠 닥터케이가 늘 말하는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아니면 매수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데서 쫓아가거든요 자 그건 진짜 너무 무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분석을 해보자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글로버 마케팅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회사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추세를 보면 여기서 자 이렇게 이렇게 추세선을 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이렇게도 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끌 수 있어요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평선은 60일 이평선하고 추세선하고 동일이 동일 선산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가 깨지면서 추세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횡선으로 끌어봐도 의미있는 지역대거든요 자 닥터케이가 말씀 많이 드리는 넥라인인데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여기 가면 11만 천원대에 십살이 넘기 힘들다 자 일단 그렇게 판단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깨짐으로 해서 추세가 확 무너지는 그런 넥라인이었기 때문에 자 더 짧게는 여기가 또 넥라인이었겠죠 20일이 확 무너지는 그래서 여기 인근도 상당히 저항대 예상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저항에 의해서 보시면 여기 라인도 지지저항라인이구요 자 단기적으로 요렇게 지지저항라인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거 참고 좀 하시려면 프린트 스크린 하시던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도움 되실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고점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형성하고 있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돌파해 냈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지읍니다 너무 정신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이제 좀 기다리면 된다 타이밍 나올 것이다 좀만 기다리면 된다 자 아까하고 분석은 갔거든요 자 이제 이평선 위에 저항 어 120일만 남겨 놓고 있으니까 11만원때 가면 눌릴 것이거든요 11만원 갔다가 눌리목 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좀 더 시간을 가지면 이평선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20일과 120일도 돌파해 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좀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1만원때까지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주더라도 밑에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평선을 다 깔아 놓고 이제 눌림목 주는 그런 포인트 20일 근처에서 매수 포인트 넘으면 살 수 있다 대략 한 10만원대 정도 라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럼 너무 정신 없으니까 이거 한번 좀 지워버리고요 프린트 스크린 하실 분 하셨죠 지지저항 그래서 여기 라인은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리고 20일선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 인근 자 8만 7천원 여기 인근만 깨지 않는다면 자 충분히 아 이제 기다렸다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관심있게 좀 봐야 될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지지권인데 깨지니까 저항받다가 돌파해내면서 이제 여기를 지지 받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9만 7천원 9만 7천원대 안 깨지고 적어도 여기 8만 8천원대만 안 깨지면 큰 무리 없다 만약에 지금 현재 고점대에서 물려계신 분이라면 어차피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렇다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나중에 11만원대 정도 가서는 잠깐 차익실현 내지는 손절을 했다가 다시 밀리는 지점에서 이제 스윙 트레이딩 형식으로 10만원대 다시 사고 또 11만원대 가면 한번 팔아먹고 10% 아닙니까 10% 상승포기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다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돌려내는 거 보고 좀 더 들고 가도 들고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이 기관도 기관이 수입이 수급이 좀 있죠 외국인도 이제 퐁당퐁당으로 조금 관심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급 그러니까 좀 앞으로 전략은 11만원대 가면 저항대가 예상되고 왔다갔다 할테니 입행선 다 돌려낼 때는 다 돌려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접근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 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1 2 3 4 5파 이후에 A B C 형식으로 밀리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5파 달성 이후에는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온다고 따라가지 말자 밀리게 되면 상당폭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 또한 2만원권에서 11만4천원이니까 거의 다섯배 오른 종목이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이 종목 또한 매수 타이밍 이렇게 상승 초입 여런데 아니면 힘들고 여기는 진짜 많이 고민하고 따라가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 외에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항상 매수 포인트가 일정합니다 닥터케인은 그러나 닥터케인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괜찮게 응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평선들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제법 긴 시간 동안 한 둘 셋 넷 다섯 단 5개월 이상 동안 시간 기간 조정과 금액적으로도 제법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금 조정받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여기 여기 382 지점에서 멈췄지 않습니까 아까 피보너치 보여드렸죠 자 382 지점이 7만 7천원 권역입니다 여기 18,000원을 저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자 382 지점에서 멈추고 올라가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좋다고 그랬죠 이것도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 종목보다 아까 셀트리온 보다 이 종목이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38.2%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닥터케인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유는 또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기관외국인이 막 쓸어담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상승을 위한 아 힘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비추라고 있는 것이에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아 기관이 던지고 외국인도 좀 던지고 했는데 그 이전에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하는 거 보고 기관외국인 같이 쓸어담고 있네요 하면서 닥터케인은 접근할 수 있다 10만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인근인 9만 7천원까지 6천원까지 갔었죠 자 그래서 짧게 짧게 대응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차익실현하고 또 기다렸다가 내일 정도에 양봉 쓰면 또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 충분히 가능하겠고 닥터케인은 셀트리온 제약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일이라도 양봉 쓰면 10만까지 그리고 9만 7천원 정도를 목표치로 9만 7천원과 10만 사이를 목표치로 두고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보시게 되면 어 8만 한 9천원 정도를 뭐 본다 해도 확인하고 들어간다 해도 9만 9만 7천원이니까 어 얼마입니까 8 9천 정도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럼 10% 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0% 우섭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란 트레이딩들 하시면 된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닥터 K는 괜찮게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관외국인 예전에 쌍클이 들어왔었고 아 자 이렇게 하죠 기관외국인 쌍클이 들어왔었고 아 지금 잠시 수급이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아 수급만 돌았으면 자 충분히 아 여기 9만 7천원과 10만원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 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자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자 12만 5천원에서 60만 갔으니까 자 48만 올랐으면 4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 부분도 아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은 상당히 나의 매매 포인트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닥트케이가 설명 어 할 때 아 하락의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하락의 목표치는 또 무엇인가 하면요 아 상승의 목표치도 있습니다만 닥트케이가 하락의 목표치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자 아까 상승의 목표치 셀트리온 봤을 때 아 9만원에서 39만원 갔으니까 상승폭 30만원이니까 아 거기에선 좀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하락을 60만원부터 45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자 앞전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여기서 했어요 50만원 그럼 50만원에서 반등을 했으면 반등하고 다시 되밀리게 되면 아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 하는 하락의 목표치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몇 얼마라고요 15만원이죠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35만원입니다 여기 딱 35만원 나오고 딱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터 케이가 아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닥터 케이 35만원 여기 인근은 자 240일에 지지도 받고 하락 목표치도 달성된 지역이니까 자 여기와 만약에 하루 더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 지지된 저점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40만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 자 낙폭과대에 따른 아 기술적 반등 노리고 더 가자 자 그래서 어 이틀만 35만원에서 어 40만원까지 가는 5만원 폭의 수익 났지 않습니까 자 5만원이니까 아 대략 10% 하고 한 10 한 6% 정도 대략 15 6% 정도 수익이 났죠 이틀만에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중바닥인데 여기서는 아 매수타이밍이긴 하나 크게 아 사자고 말하고 싶진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닥터 케이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여길 깨는 모양이 나오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같이 동참하자 말씀드리고 쉽지 않다 말씀드렸고 자 상승은 했습니다 이중바닥이니까 그리고 지지권이니까 자 단기 매매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를 만큼 오르고 그죠 여기가 이제 지지저항권으로 보면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 지지권인데 깨지면 뭐로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항권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45만원대 강한 저항대다 이거 단기간적으로는 돌파하기 힘들다 그래서 21원 돌파했으니 여기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45만원과 38만원 사이에서 방향성 탐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21을 안 깨고 41만원 정도를 안 깨고 왔다갔다 하면서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더 좋다 밑으로 쳐지게 되면 더 상승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들 아 아직 논란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것은 문제 없었겠으나 현재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잡혀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관외국인 양대 메이저가 매도세에 놓으니까 확 쳐지지 않습니까 닥터케이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런데 꼭대기에서 또 쫓아간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또 바이오지구 돌아오네요 최근에 한 2주동안 바이오지구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고점에서 그 다음날 또 물려버립니다 보십시오 이게 몇 프로 빠진 줄 아십니까 8%인가 아마 7.2%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7.2% 빠졌죠 그래서 여차하면 또 밑으로 빠져버려요 10 몇 프로씩 빠져버리는데 자 이렇게 어설프게 고점에서는 쫓아가시면 안된다 지지와 정확히 명확하게 모르시면 안되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박스권 예상합니다 여기 45만원과 35만원 그래서 위에 2평선 21 2평선 아주 중요한 2평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 더 필요하다 그리고 2평선 다 상승 추세로 돌려내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말자 만약에 접근해서 물려 계신 분 계시다면 45만원대 다시 한번 간다면 손절하고 추후 타이밍 노리시는게 더 낫겠다 정 이 종목에서 승부를 걸고 싶다면 다시 35만원 근처 내지는 38만원 근처 오면 매수하고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 가능하겠으나 추세가 완전하게 돌려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바람직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슈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이란 종목들도 상당히 상승폭이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12,000원에서 15만원 갔으니까 14만원 정도 상승했으면 10배 가까이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옥도기에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은 그래서 옥석을 바이오즈 옥석을 가리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란 추세로 자 하락 중이다 이란 추세로 나란한 각도로 고점에서 위치한 저점에서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도 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로 지금 가는 중이다 자 다만 지지권력 여기 여기 지지권력에서 멈춰졌다 자 그러면 여기 부위만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으니 자 상승추세가 무너졌죠 상승추세 끝났습니다 여기 인근이 넥라인이라 했습니다 상승추세 완전 무너진 넥라인 그래서 신라젠의 아 가장 강력한 저항선은 98,000원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기도 강한 저항대입니다 자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깨져버렸죠 그래서 아 84,000원대 지금 현재 아 쉽게 잘 못 넘어가고 밀리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아 강력한 지지권인데 무너졌다 그러면 올라갈 때 뭐로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4,000원대 강한 저항 아 을 받고 있다 자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것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 바이오주 아 지금 현재 한 2주가량 반등 시연하고 있는 중이고 자 이러한 부분들 추세가 아 완전 돌아서지 않았고 반등 시도 나오는 중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위에서 내지는 이런 부위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충분히 차입 실현하고 이제 환매수 해지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서 아 이렇게 반등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아 시점까지 그것은 상승 추세를 돌려낸 아 이유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지금까지 봤던 종목 중에서는 수급이 가장 안 좋습니다 자 기간외국인 수급 계속 벌어져 그죠 자 그 접근 아 하는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85,000원대 뛰어넘는 것이 가장 컵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고 올라가도 9만 2,000원대 9만 8,000원대 아 저항 격격 아 곳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향후 주가는 여기 7만 2,000원대를 깨지 않아야 된다 여기를 아 지지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아 강력한 지지권이거든요 그리고 7만 2,000원과 6만 2,000원 사이 여기는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여기 중요 지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중요 저항 라인은 자 여기 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고 자 이것도 아 올라갔다가 다시 눌려주고 올라갔다 눌려주면서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아 상승 전환 시도가 계속 나오고 그러한 과정에서 2평선도 이렇게 돌려낼 거거든요 그리고 추세선 상단까지 11만원까지 다시 갔다가 늘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2평선 다 돌려낸다면 그때 접근해도 접근하셔라 지금은 접근한 포인트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어 매일 아 이 부분 간단 간단하게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레지 로직스 HLB 이 종목들 간단 간단하게 짚어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닥터케이는 HLB를 아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어요 자 올라간 거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보십시오 얼마나 흔들림이 심합니까 쭉쭉쭉쭉쭉쭉 날라갑니까 올라가도 막 밀리고 십 십 몇 프로입니까 이게 15%씩 밀리고 하는데 오늘도 보시면 8.7% 물렸죠 자 여기 고점에서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렸다면 어떻게 됐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0% 가까이 손실 나고 있는 구역입니다 자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 상승보다는 밑으로 빠질 확률 더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만약 10만 5천 원이 못 지키면 자 8만 9천 원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고요 반약에 향후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려버리면 밑으로 더 쳐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외국인이 아직까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아 모르겠으나 안 너무 고점되다 이것 다 보십시오 만원에서 15만원 올랐으면 14배가 올랐는데 과연 여러분들 여기서 막 쫓아가고 여기서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딱 듣기에는 이런 고점대에서는 절대 동참하자는 말 안 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흔들림 엄청나게 있죠 자 이런 종목을 직장인들이 하면 여기서 사놓고 잠깐 올라가냐 해놓고 사놓고 외근 갔다 오니까 17% 빠졌어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고점부에서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위험신호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기 이렇게 갔을 때 눌림목을 가볍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17%에 가깝게 확 밀려버리고 또 반등 나오고 또다시 밀려버리고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아 자 엄청난 흔들림을 가지고 행보내지는 밑으로 하락적으로 좀 더 처지지 않을까 자 이런 봉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좀 붙들어 주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자 어느 순간 외국인 손을 놔 버린다 하면 밑으로 빵빵 하면서 처지 버리고 10만 5천원대 깨지면 9만원까지도 열려 있다 자 단기적으로 12만 8천원 여기를 고점을 돌파했을 때 여기를 지지했어야 되는데 워낙 강하게 깨졌기 때문에 12만 8천원대 그리고 14만 9천원대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지 않을까 반등시도 나와도 13만원대 그러니까 12만 8천원대 얘기하면 또 밀려버리고 왔다갔다 하다가 밑으로 처지면 10만 5천원대 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접근 접근 검지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법 긴 시간동안 여러분들 분석 방송해 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내가 책임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매일 이제 방송을 좀 올리려고 하니깐요 자 닥트케이이 최근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구독하지 않고 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시다면 구독을 반드시 누르시고요 구독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닥트케이와 방송하거나 할 때 알림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채팅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닥트케이는 수시로 종목 상담 방송도 또 그리고 1대1 레슨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모든 방송들이 다 무료입니다 닥트케이 뭐 채팅방 이야기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채팅방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지 뭐 유료 전환 이런 거 전혀 계획 없으니까 그런 걱정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독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주변에 공부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SNS로 추천도 좀 해 주십시오 닥트케이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자 내일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좀 괜찮으신 분들은 닥트케이 지금 방송 보통 주식 기초강의 올려놓을 테니깐요 한번 쭉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한번 예전에 올려놓은 부분 올려놓을 테니까 닥트케이 수익은 뭐 잘 났었는가 또 확인해 보시고 나름대로 검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